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 14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장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쬐끄만 해도 주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삼고 우리에게 계실 때 큰 유럽인들만 속에 계신 게 아니고 작은 우리들 속에도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이고 이번 주에는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주일날 한번 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도 안식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난주일날은 우리가 오후에 배주의드리고 또 저녁에 가서 사랑줄께 헌신 예배하고 월요일날은 또 월요교육하고 화요일날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일망타진하고 왔어요 일망타진 전국에 24명의 총괄팀장들하고 사모님들 몇 분하고 해가지고 총 42명이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당이 원래 기독자유당인데 기독자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정신은 우리가 기독이지만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했는데 전국에 그 17개 시도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딱 지금 두 개가 유일하게 전국 시도당 17개가 다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세종시를 해서 17개 시도당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제주도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400개 정도를 지난번에 계속 받아놨는데 여기 안 돼가지고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되는 걸 딱 이틀 만에 1100명을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요 박수 한번 해봐 박수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적이요 이틀 만에 했다니까 이틀 만에 여러분 자유마을 서명 가입하는 건요 그건 누워서 떡 먹기요 그건 미군 철수하면 그냥 해줘요 나라를 걱정하면 그런데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전략이 좋았어요 미군 철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해야죠 그러면 그걸 막을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럴 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없어요 누가 미군 철수나 말을 말이라도 합니까 그건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자유통일당 그게 자유통일당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 자유통일당 이게 정당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원내 진출을 지금 못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당원 천명만 되면 시도당이 창당이 되는데 약 1500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기서 골라내도 우리가 한 2, 300명 빠진다 그래도 넉넉하게 해놨어요 지금 다 해놔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창당 대회만 하면 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이제 수요일까지 화수 이틀간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다 하면 목요일날 우리가 오전에는 여행을 하고 오후에는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세상이에요 여행가는 꼴을 못 봐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님이요 아침 9시 반에 비상이 걸어가지고 오후 5시 반에 4시 50분 5시 반에 이렇게 예약에는 비행기표를 다 취소하고 12시에 비행기 다 해서 김포광으로 와가지고 그날 저녁 5시에 긴급 모임으로 했어요 목요일날 이게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시방 그래가지고요 또 김종대는 또 가서 앞에 불려가가지고 잘못했다 대가리 박고 종갈 팀장들도 그날 동원 못했다고 몇 사람은 대가리 박았어요 그렇게 했지요 그래야 또 밤늦게 내려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하루 쉬고 어저께는 우리 딸내미 결혼식을 했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또 이수호 선생 좀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 시키는데 한번 해봐요 아이고 힘들어 막 이게 누적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몸이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지금 몇 사람 다운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강행군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정강훈 목사님만큼 하겠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그분은 그냥 자기 워컵을 다 깨뜨렸잖아요 다 다 그냥 화장창 깨뜨려가지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막 다 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딱 10분 내로 끝내보려고 아무도 암이나 안 하네 안 믿었으지 안 믿어지지 시작하면 한 시간 반이요 우리 교회는요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반이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로 올라갔더니 헌신예배 설교를 갑자기 해달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세상에 그날요 우리 목사님이 몇 시까지 안 자요 오후 3시까지 했어 오후 3시까지 오후 예배를 그래가지고 정시대 목사님 날 보고 목사님 오늘 다 지쳐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하라는데 더 길게 했어 주일날 헌신예배하면요 빨리 끌려달라고 뒤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어때 그것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청교도 와서 큰 축격과 충격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그 은혜 얼마나 은혜가 강력하게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장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칠대명절이에요 칠대명절 칠대명절인데 장석이라고 하고 칠대명절을 하려고 해요 칠대명절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보금을 알자 어디에 있는요? 창조 속에 있는 보금입니다 보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다시 한번 따라요 창조 속에 있는 보금을 알자 아멘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 잘 들어봐요 이건 음단패설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이요 안다는 것이 이 처녀가 아무리 미국에 가서 하바드에 가서 산부인과를 공부를 해도 여러분 그건 이론으로 알아 이론으로 그렇죠? 아무리 안다 그래도 남의 신체를 갖다가 다 막 그냥 뭐 다 해서 여기는 뭐고 뭐고 다 해서 아기는 어떻게 들어서고 그런데 진짜 아는 건 뭐냐 자기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뵈서 아기를 낳아보면 진짜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다는 것 가운데 가장 깊이 아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야다라 그래 야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야다라 그래 야다 그런데 이 야다는 말 뜻이요 무슨 뜻이냐 이건 안다는 뜻인데요 야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또 안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건 뭘 안다는 뜻이냐 부부지간에 안다는 뜻이요 아멘이요 부부지간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이 아는 것이 부부지간에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야다라 그래 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아는 이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체험으로 아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꼭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이 내가요 감염이 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때는요 은혜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요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더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려 내가 뛰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딱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멘이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저 전라도 말로는 대낙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거룩한 습관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과정이 이 창세기 1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을 하실 때 똑같은 원리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입니다 궁창입니다 물과 물이 나뉘라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은 뭐냐? 묻히 드러나라 이 묻히 뭐냐? 땅이란 말이에요 땅 땅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이 넷째 날은 뭐예요? 넷째 날은 1월 성신입니다 1월 성신 1월 성신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뭘 만들었어요? 생물을 만드셨어요 생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바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일곱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자, 안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성경을 딱 피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위대하냐? 그는요 예수님 생애에는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메색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에게 개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을 장장 열세군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놀라운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위대한 사도바울이 여러분, 그의 자선연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우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바울은요 싹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시작 안 찾았네 고린도우서 4장 이게 빨리 안 뜨는구나 인터넷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고린도우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는데가 언제예요? 바로 창세기 1장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원어로는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뭐냐면 암딱이 달걀을 품고 돌리더라 그 뜻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닭이 알을 막 낳아요 암딱이 암딱이 알을 낳다가 어느 때가 되면 목소리가 변해 암딱이 목소리가 막 변하고 싸나봐져요 그러고 나서는 알을 계속 품어 그럼 그때는 아, 이 놈이 병아리를 깔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때 알을 이렇게 넣어줘요 달걀을 넣어주면 처음에 달걀을 넣어줄 때는 달걀이 어때요? 표면이? 거칠거칠해 거칠거칠할수록 싱싱한 거야 계란을 살 때 여러분이 거칠거칠할수록 그 달걀 껍질 표면이 거칠거칠할수록 뭐냐? 이게 싱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놈을 이제 암딱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암딱이 품는 거야 체온을 발사하면서 이게 이제 계란을 품는데 그냥 품는 게 아니고요 이 몸으로, 가슴으로 이 계란을 돌린단 말이에요 돌려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를 까고 나와보면요 이 가슴에 털이 하나도 없어 다 빠져가지고 그걸로 해서요 한참 지나보면 한 열흘 이상 지나보면 이 달걀이요 거칠거칠한 달걀이 그냥요 맹길맹글해서 광채가 나 광채 그러니까 뭐냐 한쪽에만 그 열을 쐬는 게 아니고 계속 돌려가면서 열을 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병아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뭐냐 달걀이 암탉을 품고 굴리듯이 했다 그 뜻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 삼나 만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굴렸다는 거예요 굴려 아멘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창세길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길장 이야 사도바울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던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토 얼굴에 있는 영광의 이 빛을 그 다음에 어디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예수요 세 번째는 우리 속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뭐냐 사도바울이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 창세기 1장 천지창조만 말씀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설명하려고 예수 설명하려고 예수 설명하려고 그래서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이요 복음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멘요 그가 오신 것 그가 일으킨 사건 그가 일으킨 모든 기적 그 다음에 그가 일으키는 모든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아멘 복음 설명하려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누구 설명하려고 예수 말하려고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66권은요 왜 우리에게 줬느냐 예수 말하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말하려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어요 왜 줬느냐 율법은요 세 가지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요 뭐라고요 율법은 울타리요 울타리 울타리입니다 잘 들어봐요 율법을 이렇게 착한 망키에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율법은 이 울타리 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에 농장에 가면 뭘 해놨어요? 울타리를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느 데는 전기도 전기도 흐르게 해놨어요 전기도 그래가지고 소들이 저쪽에 가니까 풀이 저쪽에 가 더 많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넘으면 전기가 뛰어내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갖고 이거 오면 안 되겠다 우리 죽겠다 그렇게 해서 못 넘어가게 하고 밖에서 늑대 같은 놈이나 누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넘어오려고 울타리를 손을 댔다가 전기가 짜리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게요 울타리란 말이에요 보호의 울타리 이해되셨어요? 율법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줬느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율법은 왜 그러냐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야 구원이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율법은요 지킬 놈이 없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율법으로는요 절대 구원을 못 받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뭐냐 세 번째로 율법은요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 없는 거리 그러니까 유행가도 있잖아요 이리 가면 경상도길 저리 가면 전라도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정표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냥 막 가지만 옛날에는 다 이정표를 보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어디로 가야 돼? 예수한테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몽악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이놈들아 이제 너희들 이제 유치원 교육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국민의교로 가라 가면 국민의교 가서 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거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몽악선생이 유치원 선생이란 뜻이거든 그리고 유치원 선생이 야 니들 다 배웠으니까 하산해 이제 이놈 가지고 니들이 세상에 가서 살아도 괜찮아 그런 선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악선생인데 그게 뭐냐면 이정표 이정표 니들이 율법 가지고는 못 돼 안 돼 절대 구원 못 받아 누구로한테 가야 돼? 예수한테 가야 돼 예수 모든 것이 다 예수여 성경 66권 다 예수 아멘 율법이 예수 깨달으시면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멍청이들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만 붙잡고 있어 계속 율법만 붙잡고 있어요 또 다른 불교에서는요 계속 남의 예비 타블만 붙잡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 갖고 인간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여 오직 예수 예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습관이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예수 말하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도 예수 말하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말하지 아멘이요 오대제사 성막 칠대명절 다 예수여 다 예수 다 예수 다 예수여 다 예수 그래서 그걸 습관이라 그래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 하나님은 어느 한 사건만 이렇게 삐죽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말하려고 예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첫째 날 이 빛이 있으라 하신 이것은 뭐냐 첫째 날은 뭐냐 바로 예수의 탄생이에요 아멘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찬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분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요 다 뭐로 하느냐 부정 모혈로 태어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이게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요 아버지가 없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배 속에 나신 분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탄생을 하셨는데 뭘로 탄생했느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구요 바로 예수란 말이었어 바로 이 첫째 날은 예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날은 뭐냐 물과 물이 나뉘으라고 했잖아요 나뉘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이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요 죽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가 이 죽음이 이 둘째 날이냐 나눔이 바로 예수가 생전에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뭘 가리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30년 이상을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을 때는 근데 이상한 요 이 새끼가 젊은 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헐르래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는 뭐예요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예수를 말한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 젊은 놈이 와가지고 건방을 떠니까요 저 새끼는 죽여야 돼 저거 우리가 37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갔다가 사흘 만에 갔다가 짓는다고 아이고 이 새끼가요 이단이구만 이단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육신으로 이 땅에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증명하게 세워줬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요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쫙 찢어졌어요 이걸 가리켜서 나눔의 역사를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요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여 그렇게 사건을 일으켰는지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이 셋째 날은 뭐예요 드러나라 이거예요 드러나라 드러나라 뭐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가 빙하가 있는데 빙하가 있단 말이에요 빙하 그런데 이 빙하가 이게 녹아서 큰 덩어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물속에 푹 있다가 이게 바닷물이니까 다시 쑥 올라와요 이게 툭 떨어질 때는 쑥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쑥 올라와 바닷물이니까 그걸 드러남이라고 그래요 드러남 그 다음에 어느 바다에 가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바닷물이 시퍼라고 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뭐가 있는지 그런데 썰물 때가 되면 썰물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거기에 막 암초 같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바위가 드러난다 아이고야 우리가 밤에 여기 배 잘못 몰고 왔으면 저희 바위에 부딪혀와서 우리 다 깨져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드러남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뭐가 있어요 예수가 승천했어요 승천 예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예수가 승천하여 오순절이 임했어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며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섯째 날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느냐 오순절까지 왔어요 오순절까지 오순절 오순절까지 왔는데 지금 역사의 시제가 오순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지금 우리가 뭐냐 지금 말긴데 뭐가 남았냐 나팔절만 남았어요 나팔절 역사의 시간표가 나팔절 남았다고 바로 이제 우리는 이 나팔절을 바라보며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요 예수가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는 무덤에서 잠자다가 다 일어나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런데 여러분 부활도요 다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부활의 형태가 다르다 그랬어요 형태가 영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별 부활로 별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로 겨우 부활은 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마누라가 예수 믿어라 그래갖고 아 미친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장 찍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가서 댕기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내 속에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는요 살지를 못했어요 오직 산 건 뭐냐 마누라 핍박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런 새끼는요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하냐 부끄러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꽤 마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강론을 한다 그러면 참 이거 뭐 그러나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가 와서 여기까지 이뤄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주님이요 여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참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천어들이 이거는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찬송가 가사를 만든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날이 속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승부쯤을 걸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교회 큰 거 소용없어요 오카가 그랬잖아요 오카가 오카테프 여러분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어디다 이삿짐 속에다 쌓아놨는지 지금 오카테프를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이 시드에다 구워가지고 내가 성지한테 줘서 그걸 시드로 굽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주려고 기상천이 아닙니다 기상천이 원종수 권사님 테프는 나는요 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왔다가 아 그때요 우리 목사님이 원종수 얘기를 하더라 원종수 권사 서울대학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으로 패스했던 원종수 권사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얼만큼 했는가 이야 내가 그 테프를 듣고 내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성령이 임한 거야 원종수 간증 테프가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지금 진리는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카테프가 절대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보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 꼭 간증책 같은 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안식이 뭐냐 예수가 제리 마여 뭐 하느냐 이거는 영원무궁색이에요 영원무궁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무궁이 영원무궁 깨달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세기 1장 천지창조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만 하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하느냐 바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창조라 그래요 창조 그런데 죄악으로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뭐 하느냐 바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재창조 어디다가요? 우리 심령 속에다가 똑같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날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뭐가 일어났냐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 아멘 새 생명의 역사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오면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내 안에 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새 생명이 와 부래요 영원한 생명이 와 깨달으시며 나면 이것이 첫째 날 우리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깨달으시며 나면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뭐 하느냐 우리를 성화시켜 성화시켜 이게 뭐예요? 나눔이단 말이에요 나눔 이걸 분리라 그래요 분리 분리 우리를 나눈단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 안주만 보이도다 아멘 예수여 첫째 날 우리 속에 생명을 일으키신 이분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둘째 날 뭐 하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첫째 시간을 나누어요 시간을 딱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랬는데요 예수가 내 안에 딱 오니까 분리가 일어나요 이건 내가 아 이건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절대 못 끊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못 드는 거예요 인이 뱉혀버리면 중독이 됐다 그러잖아요 인 뱉혔다는 게 중독이 됐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요 누가 와야 되냐 이분이 우리 와야 돼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딱 나나 버려요 내가 젊은 날 얼마나 방탕을 했는지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그런 방탕이 아니고 삶에 대한 방탕을 해서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앞이요 가만히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당장 어디 갔어요? 몸 하나 기가할 데가 없었어요 청년 때에 그래가지고 방탕을 잠깐 하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인이더만 그것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다양해 나는 두려움이 오더라고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젊은 놈이 이제 20대 초반 놈이에요 그냥요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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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 그때는 교회 종이 없고 교회 종이 없고 그때는 이제 시내에는 차인베리에 있어 차인베리 차인베리요 차인베리요 차인베리 울려요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저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빨간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저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주일학교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제 인도를 안 하는데 참 때가 되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이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또 친구들이 불러가면 그냥 또 끌려가 아이 새끼야 저 뭐야 자식아 와서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요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해버려요 왜 끄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갈등하세요 교회를 또 빠지면요 또 청년회장이 데리러 와요 암괴님 그러고 불러러 와요 내가 친구들 보고 그 기숙사에서 야야야 저 미친년들 못 오게 해라야 나는 그때부터 미친년을 잘했어 아이 나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장롱 속에 숨어있어요 그러면요 이 새끼가 나가가지고 이 새끼 여기 숨어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인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걔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은 거야 걔는 착해요 술도 안 먹어 술도 안 먹어 착한데요 그 청년회장이 임원들이 찾아오면요 저 새끼 저거 있어요 그리고 장롱을 뿅 아씨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끌려서 질질 댕겼단 말이에요 질질 그러다가 예수가 나한테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딱 오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에 앉았는데 그때는요 내 모습이 내가 이걸 간증을 했더니요 사랑 쫄깨 얼마나 사람들이 웃는지요 그때는 머리를 예수님 머리처럼 그때 기를 때야 우리가 바지를 배꼬바지 쫙 입고 뼛쪽도 딱 신고 뒤에다 도끼비 쫙 꽂고 댕길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걸고 댕길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그리 앉았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이상하다 내가 누구한테 예견 적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내 사정을 저렇게 알지?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걸 그래서요 울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생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한테 딱 오는데요 이게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뭐냐 일단 친구가 만나기 싫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딱 끌려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다른 날처럼 해삼하고 낙지 탁 해놓고 그리고 소주를 또 강제로 막 안 먹으면 또 두들겨 팬다고 하니까 강제로 가서 앉았는데 딱 마시려는데요 구역질이 나갔고 못 마시네 구역질이 구역질이 막 으악 구역질이 임신하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 앉았다가 재수없게 이 새끼가 구역질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가 예수님 때 예수 교회에 댕기더니 미쳤나 이 새끼가 야 오늘 재수없어요 가 그래 그러면요 그때 그 가 소리를 듣고 집으로 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왕따 당했으니까 근데요 내 속에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미움받는 게 친구들한테 따돌림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요 점차적으로 친구가 멀어지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빛이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요 석 달 한 3개월 4개월 6개월이 계속 그 중 증세가 똑같아 내가 일부러 오늘 때는요 시험을 해봤어요 나를 에이씨 한번 먹어볼까 안 돼요 똑같은 증세가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다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키더라고 그래서 술이 딱 끊어져버려요 친구가 딱 끊어져버려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교회 삶이 좋은 거야 교회 삶이 좋은 거야 야 그래가지고요 나는요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는요 내가 그러니까요 재수없다고 자꾸 막 핀박을 해 그래갖고 요 놈 새끼들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3만 원짜리 월 3만 원 그때는 3만 원이었어 아주 옛날 옛적 조선시대 때니까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서 나온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려고 올세 그래가지고 직장 끝나면요 어디로 갔냐 회사 딱 끝나고 나면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야간까지 오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도 못해서 그때는 방은 기도도 할 때가 뭐 안 되니까 예수님 나 오늘 왔다 가요 그리고 인사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일날은 먼저 가가지고 이 교회 가서 이 강대상에요 앰프 트는 일을 했어요 내가 앰프 그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하도록 요 앰프를 딱 들어갖고 여기 맞췄어요 그때부터 내 별명이 목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앰프를 틀어서 목사님한테 딱 맞췄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가 다 틀고 사이클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맞춰줬다고 이러면서 이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요 분리 그러니까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요일 되면 놀러 가기 바쁘잖아요 나는요 역맛살이 껴가지고 놀러 가기를 좋아해요 나는 우리 집구석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도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니까 다 놀래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다가 사모님 비밀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나 비밀번호 바꾸면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나도 주일날 버타리 싸갖고 지난주에도 갔다가 목요일날 밤에 들어왔어 또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가야 돼 내일 또 비상모임이요 그러니까 나는 노을로 댕기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려 딱 딱 분리시켜 분리시켜 그러면서요 여러분 나를 딱 분리하더라고요 날 시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내가 뭘 억질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본능으로 와버려야 돼 본능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경이 있다가요 그냥 감동이 오는지 막 성경이 내가 옛날에요 그 성경은 어디 갔는가 몰라 하도 울어가지고 이 성경이 저거 주름이 잡혀서 얼룩이 잡혀서 얼룩이 잡혀서 하도 울면서 읽어가지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말도 못하게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 참 이런 건 안 보여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도바울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처음으로 성경을 열어주신 분이 정강훈 목사님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지금요 이 총신대에 우리 서해안 박사 서해안 박사가 얼마나 날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은 교단의 목사라고 고향도 비슷해가지고 그냥 막 좋아 죽어 우리 서해안 박사 그런데 이 서해안 박사가 영국에 가서 박사기 받았잖아요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총신 그다음에 통합 장신대 김천웅 교수 그다음에 백석대 이런 교수들이 감수 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천짜로 그냥 영예로 했는가 알레르기로 해석을 했는가 아니면 이 복음으로 진짜로 복음인가 정말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깨달으시면 나면 분리시키더라고 나를 분리시켜요 친구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싹 분리해버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깨달으시면 나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누자 나를 나누자 물질을 나누자 습관을 나누자 이게 사람의 습관이 아주 무섭습니다 습관이 이것도 나눠요 다 나눠요 언제 나누냐 이게 둘째 날이 내 가슴에 오면 나누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나면 그리고 이 나눔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이루어진다 하면 뭐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요 부활시켜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삶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삶의 부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킬 때 무엇으로부터 시키느냐 바로 생각의 부활로부터 마음의 부활로부터 시키는 거예요 나를 아멘이요 나를 하나님이 일으키기 전에 삶의 부활을 일으키기 전에 뭘 일으키냐 생각의 부활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셋째 날에 가면요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그때 가면 하나님이 스케치를 해줘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불렀다 스케치 해주는 거예요 스케치 이걸 가리켜서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 미래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뭘 줬어요 꿈을 주잖아요 너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사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해 준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의 역사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이 우리 가슴에 오면 지나간 모든 삶이요 다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고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공창에다 집어넣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대한민국에 하고 많은 교회도 많은데 이 코딱지 많은 이 수원사랑제일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뭐부터 부활시키느냐 생각의 부활부터 심령의 부활부터 시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주리라 가슴에다가 먼저 스케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의 역사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셋째 날의 가슴이 오기 원하시면 아멘 도산들과 아멘 이 날이 오는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요셉 보세요 요셉이가요 죄를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 받는 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채색옷 입은 것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적 현실 꿈을 꾼 그 죄밖에 없어요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요 은삼십량의 노예로 팔았죠 또 무고하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야 노예로 팔려가서 무고하게 감옥살이 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해버려요 하나님이고 개뿌리고 말이야 꿈을 주지를 말든지 꿈을 왜 줘가지고 네 김이 말이야 꿈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네! 이렇게 다 할 텐데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스케치한 것을 이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요 승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들이 이제 그 흉령이 들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대하는 걸 보세요 형들을 대하는 걸 보라고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형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형들이 보냈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들이 놀래 자빠진 거야 세상에 왠수도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그렇지 해피일이면 이렇게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이건 죽어도 싸요 동생 하나를 갖다가 돈에다 팔았지 그것 때문에 인생 조졌잖아요 요셉이가 나 같으면요 저 새끼들요 다 때려 죽이면 저거 재미없으니까 아주 톡하게 죽이라고 나는 명령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요셉은 울잖아요 형님들이 요 발발 발발 떨고 있는 이 형들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실 형들이 날 버린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왜? 바로 지금 이것 이때를 위해서 보세요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온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적 현실 이 마음의 부활 생각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요셉이가 국무총리 돼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때려 죽이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을 시킬 때 먼저 생각의 부활이에요 마음의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오늘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은 뭐냐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아멘 바로 셋째 날의 그림을 내 가슴에 스케치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넷째 날이야 아멘 내가 너를 왜 불렀든지 아니 마음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야 그래서 너는 해가 되라 너는 달의 일을 해라 너는 별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이 직분을 딱 꽂아주는 날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아멘이요 넷째 날의 가슴에 온 사람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의 가슴에 온 사람은 뭐냐 이 일을 뭐냐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숙명이라고 그래요 숙명 운명 숙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생명처럼 여겨요 보세요 사도바울은 그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뭘로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주님이 맡겨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지역을 가려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 마쳤는데 어떤 예언자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 길을 갔다 가는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고처를 당하는 그게 성령이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종들아 내 종 사도바울이 앞으로 저기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순타치 않고 험난한 길을 갈 것이다 하고 성령이 가르쳐주니까요 그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바울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사도님 사도님 이번에 가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 받다니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날이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 언제 나타나느냐 넷째 날이야 넷째 날 넷째 날이 오면요 내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딱에서 그 자리 딱 서가지고 뭘 가냐 이때부터는 뭐냐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계단의 심연이 아멘 이 일도 여러분이요 억질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요 정강훈 목사님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 보세요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리에 애쓰드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요 이 말씀을 가리킬 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열다섯 마리밖에 안 앉았는데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크게 붙여갖고 있었더니요 자기 동기들이 와서 교회를 보더니 하하하 웃기래요 야 정강훈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야 어떻게 교회는요 코딱지 많은데 뭐 14평이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요 그때 되면요 대형교회에요 형도 40평이 해야 되지 그런데 세상에요 그 조그마한 교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크게 붙여 놓으니까 막 동기들이 와서 웃었다 그러잖아요 이야 정강훈 대단하다 포부가 대단하다 꿈이 대단한데 속으로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준 거야 그게 오늘날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때 개척할 때는 뭐예요 이 셋째 날이요 너는 내가 이렇게 쓰리라 그런데 지금요 정강훈 목사님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됐잖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감방을 세 번 갔다 와도 맞짱을 뜨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 감방을 한번 보내면 이제 꼬리 내리고 아이고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하랍니다 이것이 가슴에 온 사람은 뭐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났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까지요 정강훈 목사님이 20년 이상을 내가 지켜봤는데 여동이 없어요 여동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고 정강훈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제발 나라 살린 일을 그만하고 교회 사는 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요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소망을 가져다논돼 그 양반은 뭔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그게 병이 뭐냐면 바로 넷째 날의 병이에요 넷째 날의 병이 걸린 사람은요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걸 해야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넷째 날인데 그러면 첫째 날이 오는 원리를 보세요 이 첫째 날은 예수 그리토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세 가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뭐냐?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뭐냐?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이끌었던 뭐예요? 전남편이에요 이 새끼가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 한번 따라 봐요 예배서서 2장 예배서서 2장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그들을 탁 틀어지고 가고 있어요 아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옛날이요, 지금이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허물과 재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예요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허감은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예수가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틀어지고 있어요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해보세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춤추러 가자 그러면요 안동아버려 직장도 쉬고 나와버려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잘못하면 죽빵 맞아요 이게 교회 단순히 이게 건물 나오는 거지 신호 같은데 못 나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놈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이 세 가지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틀어있는 걸 확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란 말이에요 무질서 질서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을 이기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질서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질서 위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이 물러가 버려요 한번 따라 영의 질서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 아멘 3대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질서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막 성을 막 왜 아버지 성만 따라가냐 엄마 성도 하자 그래가지고 김이 뭐 김이 엄마가 김 아빠가 김시면 김 엄마가 이시면 그래가지고 김이 숙히 이렇게 쓴다고 이름을 아이 개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말 아이 제발요 가져가시오 내 성 좀 나는 내 성 따라오란 말 하고 싶다 나는 에이 이거 뭔 그따고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질서 위에 딱 서야 돼 아멘 참 질서 위에 서야 돼 딱 질서 위에 서야 이 혼돈이 물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공호가 뭐예요 공호가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보세요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보리 날 때까지 겨울에 긴긴 밤 해서 보리 날 때 요즘에 보리 나잖아요 지금 이제 보리 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를 심잖아요 이제 별을 심는데 그럴 때까지 가을 추수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겨울 긴긴 이 겨울밤 지나가지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봄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리 날 때까지가 제일 힘든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보릿고개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보리개떡을 먹어봤어요 보리개떡 그러니까 이 보리를 처음에 샥이 도정을 하면 처음 그 껍질은 거칠거칠해 그거는 이제 소나 돼지 줘야 돼 여물로 섞어서 근데 바로 이제 그 속살 보리 속살 거기에 제일 마지막 도정을 하는 부분은 약간 밀가루처럼 아주 부드럽고 하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요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밀가루 대용으로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부드러워도 보리가루는 먹어보면 거칠거칠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리가루는 먹어봤어요 전라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다 상대적 빈곤에 살았잖아요 절대적 빈곤에 다 절대 다 못 살았어 그때는 다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대적 빈곤이잖아 누가 아파트에 전세를 사냐 아니면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이런 게 우리가 상대적 빈곤에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요 자동차도 다 끌고 요즘에는요 월세 사는 사람도 주차장을 물어봐요 거기요 신문보고 전화했는데요 월 얼마짜리인데 근데 거기 주차장은 있어요? 그래요 월세를 사라도요 주차장은 찾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그대로 잘 사는 시대인데 여러분 얼마나요 행복지수가 신기한 거니요 행복지수는요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은 줄 아세요? 못 사는 나라에 가면 희시하는 게 행복지수가 높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시안하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아도 뭐예요? 공허한 거야 못 채워요 여기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냐? 예수만이 채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채워짐인데 이건 뭘로 하느냐? 뭐냐? 예수가 나의 왕되게 하라 이 공허함을 채우려면 뭐 하느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삼으로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삼으로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허감입니다 허감 시간이 없으니까 허감인데 이거 허감은 뭐냐? 이거는요 꽉 막힘이에요 꽉 막힘 사망을 돌아봐도요 꽉 막혀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요 내 삶이 꽉 막힘이었어요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어요 정말로 처절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빛이 많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꽉 막힘 이 허감은 뭘로 있느냐? 왜 왔느냐? 이거는 뜻의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게 허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허감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앞이 안 보입니까? 꽉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실질로 우리가 꽉 막혀요 사업을 해도 잘 안 돼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어떤 놈이 음 끊어지고 음 부도네쁘고 다 꽉 막혀 있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의 불순종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허감을 이길 때 뭐냐? 뜻의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서 답답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여 뜻대로 딱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과 함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탁 내가 작정만 해도 하나님은요 빛을 줘 버려 아직 내가 뜻을 순종도 안 했는데 내가 마음감대 취하 내가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마음의 결심만 해도 주님은 좋아가지고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허감을 싹 물리쳐버려요 몸이요 원인 모르게 아픈 것도 허감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도 막혀 있으면요 이것도 허감이요 그러면 여기는요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 가면 딱 진단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왜 아픈지를 잘 몰랐는데 병원에 갔더니 딱 진단을 해 줘 그러면 진단에 따라서 뭐예요? 처방죄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단해 봐요 왜 나에게 이렇게 꽉 막혀 있을까? 간단한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이 찬송했던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아침에 일어났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신방하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두 애기를 어린 애기들을 먹을 걸 방에다 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놓고 전도하고 신방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다 불이 타서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자식들이 생각해놔서 뛰어가 보니까 애들이 방에서 시커멓게 수꿈덩이가 돼서 다 타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 탄 시체를 안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을 하는데 새벽녘에 주님의 위로의 빛이 그들 가슴 속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달아 뭘 그리 슬퍼하니 내 것을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겼다가 얘들 내가 내 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주님의 음성이오 그들 가운데 싹 임한 거야 그때요 이 베냐민 슈메크 목사님이 그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이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찬송가도요 어떻게 해서 이 찬송가 만들어진 것을 배경을 알고 부르면요 얼마나 은혜가 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 흑암에 갇혀 있거나 가로막혀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걸 빨리 찾아요 아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귀하고 그때부터 주 뜻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해버려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첫째 날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 사건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런데 첫째 날 빛은 왔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이곳하고 이혼 도장을 못 짓고요 자꾸 만나 아이고 그래도 옛날 서방이 낫네 지금 서방보다 멀나 낫기는 맨날 술 먹으면 주먹으로 눈탱이나 까고 말이야 그랬잖아 이 새끼가 그런데 뭘 좋아 뭘 좋기는 빨리 이혼해야지 빨리 끊어야지 아멘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끊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야 뭘로요? 질서를 세웠어 그 다음에 예수가 예수의 다스림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호를 이기려면 예수의 온전한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돼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허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순정하면 돼 기다리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둘째 날이 가슴이 와 둘째 날은 뭐냐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착 나눠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생명을 주시고 추리의 국회에 분리시키잖아요 내 이기에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 오대제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민숙이에서는 뭐냐 이제 원수마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게 조직이요 조직 민숙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사랑절께 가서 민숙이를 하려다가 난 피곤해서 못했는데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숙의 영조조직을 해서 가난 일곱족서바가 싸워서 이기면 뭐가 돼요? 신명기는 뭐예요?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누림 적과 꿀이 흐르는 딸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나눔이요 나눔 딱 내가 분리가 되면요 주님이 나를 셋째 날 그때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내가 불렀는지 아니? 너는 이러이런 사람으로 내가 쓰려고 불렀어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다가 내 생각 속에 그려줬던 그 그림을 바로 이 넷째 날 가면 딱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이게 다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아멘이요 참 직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베드로를 보세요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베드로가요 맨날 고기만 잡았던 놈인데 오순절이 딱 가슴에 오니까 뭐가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딱 오니까 그를 뭐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뭐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사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바울은요 가말리알 학파에서 유대인의 천재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바울이 가야 돼 왜? 율법을 깨부시려면 율법의 그 잘못된 부분을 깨부시려면 그쪽의 학문을 가진 바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식한 베드로를 보내 베드로는 율법을 뭘 알아? 개풀 맨날 고기만 잡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시려고 바울은요 자기 배웠던 거 하나도 못 써먹기가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이 뭔지 개풀 뭐하느냐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시려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기가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이야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물맛난 고기여 왜?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잖아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아덴이잖아 아덴 아테네에 가니까 내가 전공한 감옥들이 여기 다 나왔네 그래서 소크라토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에 대해서야 참 얘기를 하니까 이야 저 새끼가 대단한데 저거 뭐 저런 놈이 참 똑똑한 놈이 왔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감동은 받았는데 연설을 듣고 감명은 받았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과 혀로 하지 않냐고 성령이 나타나므로 그래서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아셔 자 여러분 넷째 날이 와야 돼요 넷째 날이 안 온 사람 뭐냐? 유리하는 별이요 잘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을 자 한번 찾아봐 유다서 유다서는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버릿동생이 기록한 책인데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버릿동생 그러니까 육신의 동생이요 기도는 더럽게 많이 해가지고 약대의 무릎이 됐는데 성경은 하나밖에 안 썼어요 자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시작 자 13절입니다 시작 유리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은 뭐냐면 방황하는 별이에요 방황하는 별 그러니까 별들도요 보면 북두칠성 뭐 뭐 해가지고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딱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 근데 포지션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별들이요 이걸 가리켜서 유리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 유리하는 별 그래서 넷째 날이 가슴에 오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놓으면요 그걸 못 감당해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방황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 꽃 이건 순례자의 찬양이니까 그나마 더 낫지 내용번호로 보면요 여기가 괜찮은가 저기가 괜찮은가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해도요 한 군데에서 못해요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아씨 안 잡히네 또 첫째 가서 구멍 파가지고 또 가다가 아씨 여기는 더 안 잡히네 또 여기다 구멍이 파고 또 아씨 왜 오늘은 재수없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러고 다시 자기 처음 구멍에다 다시 집어넣어 그럼 또 고기가 또 몇 마리 잡혀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걸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래요 유리하는 별 그러나 넷째 날이 가슴에 탁 오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낸 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넷째 날이 온 사람은요 자기 직분을 따가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 세워줬구나 일하라고 세워줬구나 아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넷째 날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려고 세워줬는가 이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이 포지션 그래서 감독이 축구 선수한테 감독님 나는요 골을 잘 넣어요 그러니까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로 해줘 근데 감독이 딱 보니까 이 자식은 공격하면 다 헛발질만 할 것 같아 너는 안 돼 미드필더 가운데서 공 올려주는 사람이야 너는 밑에서 풀백 수비해 너는 골키퍼해 이렇게 해서 11명의 선수가 딱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감독이 작전을 짜는 대로 사사이전법이든지 이렇게 전법을 딱 할 때 어떻게 서고 어떻게 서고 딱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정해 준 것처럼 넷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자기 위치를 딱 찾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이 꽃길을 바랍니다 착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어야 돼 붙어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의를 위해서 세워줬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넷째 날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날에 오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다 이 와야 돼 이런 사람은 천직으로 와요 이런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아멘이요 저보세요 저보세요 저보시라고 돈을 줘서요 누가 가나면 못 가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사명 외에는요 사명 외에는요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입마셔서 넷째 날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일장을 통해서 보금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토의 재창조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여 이 창조하셨을 때 일곱 가지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질 수 있고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순정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اد과 composer차의 임산되어 온전히 순정하 Janne разм결죠 하하це quand 트윗 하 testament 이게 enk